안녕하십니까 최재치 입니다 안경을 벗어도 선글라스가 또 있군요 노래를 잘하기 질문이 또 오셔가지고 야옹 노래 할때 야 로 하지 말고 옹으로 해라 야няя 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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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çık heAlright 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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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US Vai 띄워서 노래를 하면 됩니다 야, 이야도 요 요 띄우스를 하는데 옹 옹 옹 옹 옹 는 목으로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띄워집니다. 그래서 옹옹옹 옹옹옹옹옹옹옹옹 야옹 중에서 야아 이런 소리 내지 말고 야옹옹 야아 이렇게 내지 말고 옹 하듯이 야소리도 내라는 말씀입니다. 해보시면 굉장히 쉬운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